해봤냐고? 부끄럽지만 해보기는 했어 인정하기 싫지만 거의 중독된 상태였지 약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지만 그 생각으로 또 약을 했어 미친 악순환이지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나의 남다른 의지력과 뛰어난 실천력 은 아니고 그냥 작은 용기였어 내 중독을 인정할 용기 용기 한 걸음 그거면 돼 그러니 너도 지지 말고 전화해 마약을 이기는 힘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